공주시가 공공건설공사의 안전문화 증진과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 20일 공주시청 중회의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건설기술지원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품질관리, 시공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공주시와 LH의 역량 있는 전문기술자와 기술력을 상호교차 협력함으로써 가치창조형 건설문화의 공익적 역할의 밑거름이 되도록 동반성장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날 협약식에서 오시덕 공주시장은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기관과의 유기적 기술협업체계를 통해 도약하는 희망도시, 함께하는 행복공주를 위한 미래발전형 공익적 협업모델이 되도록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